아 더 안 됐어요. 둘 다 오늘이지. 빌딩고 자체야 그렇게 간 거가고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 너무 귀엽다. 정말 귀엽다. 할 일은 해야지. 이거 하나에 얼마씩 하는 거야? 2마로 타요. 이거 싼 데는 따로 인데. 아, 긴 하루였습니다. 럭시에서 먹었잖아. 왜? 굉장히 매운 거 먹었어. 저희 하루 먹을 게 웃기지? 아, 압박해. 어떻게 아직도 안 자가지고. 콜라. 여기는 콜라가? 우리 집은 항상 탕상이 있어가지고. 정말 맘에 이용하여 댓글로 인사하는 rewarding. 럭시에서, 럭시에서 볼 게 보둥이 럭시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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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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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털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